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주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시어 이 시간 당신을 향한 열정에 이웃을 향한 사랑에 몸춤이 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교구에서 성서사도직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먼 타양에서 올라왔습니다 좀 낯설고 좀 선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어서 저도 어떤 얘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많이 망설였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쭉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눌 건데요 이번에 성경에 함께 나눌 주제는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드릴 건데 신약성경 중에서도 바오러서관 그 다음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이 네 복음서는 정말 많이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강의 중에서도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루카하고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사도행전만을 강의하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사도행전만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다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오러서관 안에서는 어떤 교회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삶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어떤 사도들의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났던 예수님 성령을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또 누군가한테 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도행전에는 그대로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이렇게 중요성에 부각하지 못하는 그 성경이 바로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함께 나의 성령의 체험들 그 다음에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저희가 같이 할 사도행전의 여정의 제목을 땅끝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기도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의 문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을 거쳐 유다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깐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정도에서 사도행전을 들어갈 건데요 일단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그 글자 그대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 누구? 제자들 열두 명의 제자들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오로는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죠 바오로도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열두 명의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오로도 사도라고 해요 왜? 사도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뜻을 우리들은 알아봐야 돼요 사도가 누구인가?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사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사도가 꼭 열두 명의 제자들 유다를 뺀 마티아 사도가 들어가 있던 그 열두 명의 제자들을 사도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바오로 같이 하느님을 예수님을 체험했던 어떤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를 것인가? 그럼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있나? 아니면 나는 사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게 주제예요 그러면 사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근데 그 사도가 우리가 돼보자는 거죠 사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사도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썼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내가 사도가 돼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제가 이번 여러분들하고 사도행전을 배워나가면서 할 이야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들을 나는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뭐 주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제가 얘기해야 될 게 어떤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패키지 여행 많이 가보셨죠? 패키지 여행 가보면 꼭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그런데 꼭 패키지 여행을 가다 보면 한두 명은 가이드를 쫓아와야 되는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쇼핑하고 있어요 쇼핑 거기서 쇼핑하고 있어 아니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어요? 사진 찍고 있어 그랬다가 가이드가 숫자를 세보면 어때요? 꼭 한두 명씩 비워 그게 우리들의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가면 누구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가이드 말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꼭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번 여정 사도행전을 하는 이번 여행에 제가 누구예요? 가이드에요 가이드 가이드 내 말만 들으시면 돼 나만 쫓아오시면 돼 그런데 나만 쫓아오시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할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사람마다 다 각자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이드로서 저를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은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과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여기 왔겠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나는 많이 했다 이게 천주교 신자분들의 특징입니다 자신 있게 못 들어요 성경 공부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성경 공부를 왜 하십니까?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95년도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하면 거의 한 올해가 19년에 한 24년? 한 25년? 그 정도 됩니다 들어갈 때부터 성경 공부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아닙니다 어제 봤던 성경, 오늘 봤던 성경, 예전에 봤던 성경 성경 자체를 보면 항상 새롭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성경 공부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근데 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서 성경 공부 여기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한 50% 정도가 주인 신분이 가라고 하세요 라고가 제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왜 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자고 하세요 라고 두 번째가 제일 맞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 공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내용이 일단 책이 두껍잖아요 그냥 질린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많이 읽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읽고 자주 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은 잘 아는 거, 공부하는 거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은 무조건 읽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저희 교구에서 성사사도직을 담당하고 있지만 성경 교육, 그 다음에 성경의 전반적인 사목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교구 신자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 성경은 다른 거 없다 첫 번째, 무거워도 갖고 다녀라 봐봐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 성경은 가지고 오신 분 몇 분 계세요? 별로 없어요 왜? 무거우니까 안 갖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 왜?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성경 갖고 다니세요 저도 조그만 성경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엄청나게 큰 성경 갖고 다녀요 왜? 무거우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어때요? 읽어야죠 무조건 읽으시라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펼치시고 읽으시라고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모상이나 성심상 옆에 놔두는 어떤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펼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아, 저거는 우리가 펼치면 안 되고 읽으면 안 될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신 많은 분들 중에 성경 공부만 하시고 성경은 안 읽으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펴고 다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도 한 번도 안 펴요 그런 분들이 한 50% 될걸요? 근데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강의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 강의를 모르셔도 좋아요 제가 강의하는 거 한 10%, 20%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라고 저는 그거 하나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끝?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데 좀 더 재밌게 좀 더 감동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이처럼 웃어본 기억이 있으신 분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쓰면서 하하하하 하고 웃어요 여러분들 하면 성경이 그렇게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옆에서 그걸 지켜봤어 그럼 어때요? 이 미친 XX 나와요 왜? 성경을 보고 웃을 일이 없어요 그 안에 그렇게 재밌는 내용도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웃지는 않겠죠 성경을 펼치고 뭔가에 대해서 웃을 거리들이 없어요 이게 유머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감흥이나 기쁨들 행복들 그런 행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읽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펼치고 있으면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펴기만 하면 자 그리고 딱 뭐예요? 두께가 딱 적당해요 비고 자기 펴 놓고 딱 비고 자면 딱 좋아요 목침하고 딱 높이가 비슷해요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기쁘게 읽기 위해서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왜 읽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 적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것들을 읽어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읽습니다 의무감으로 읽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읽지 않아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성경을 듣습니다 어디서? 미사에서 왜 들어요? 미사 때 하니까 말씀이 전례가 있으니까 말씀이 전례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 자체가 없어요 내가 왜 성경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성경을 왜 읽는다는 그 질문 자체는 돌려 얘기하면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 라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아니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가 바로 성경을 왜 읽는가라는 질문의 정답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질문들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문제 성경을 왜 읽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성경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읽어 가야지 라는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화책을 읽는 거 하고 교과서를 읽는 거 하고 똑같이 읽습니까? 만화책을 읽으면서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그걸 외워가며 읽습니까? 아닙니다 교과서를 읽으면서 만화책을 읽는 것처럼 쓱 한번 보고 어 나 오늘 공부 끝 하고 하면 어때요? 꼴등 나요 책이 어떻게 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문자로 쓰여졌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잠자는 수면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방법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수 배경 한글자막 by 한효정